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옷을 만지며 몸을 움직입니다.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입니다.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목숨 걸고 난폭운전을 생존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. 누구든 더 이상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. 정혜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